관광농원을 만들겠다며 축구장 8배 넘는 면적의 임야를 무단 훼손한 사업자가 자치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제주 지역 산지 훼손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김가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풀이 우거진 주변과 달리 흙바닥이 휑하게 드러난 넓은 부지가 눈에 띕니다. 부지 곳곳에 산책로가 만들어졌고, 나무를 울타리처럼 심어 모양을 낸 곳도 있습니다. 수풀이 우거졌던 4년 전 모습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59살 A 씨가 관광농원을 만들기 위해 무단 후로 훼손한 현장입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A 씨가 2019년 6월부터 나무 1,400여 구류를 베어내는 등 축구장 8개가 넘는 6만여 제곱미터의 산지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의 산림훼손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산지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만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A 씨가 주차장 용도로 조성한 부지입니다. 당초 산지였지만 최대 2m가량 땅을 깎아내면서 예전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자치경찰단은 A 씨가 시세 차익 등의 목적으로 산지를 고의로 훼손한 것으로 보고, 훼손 면접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산지 훼손 규모가 큼에도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의자에 대한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시한 결과, 관광농원 개발 계획서, 중장비 작업 사진 등이 발견돼요. 한편 지난해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산림 훼손 혐의를 수사한 사건은 구속수사 3건 등 모두 66건에 달합니다. KBS 뉴스 김간혜입니다. 촬영기자1호